저 돼지 껍데기 좀 삶아 놔라 캣퍼도 요리를 삶아놨습니다 예 와 배고프다 이거 보니까 이 이래가 말라야 안되나 예 졸라 크거든 껍데기가 정말 말라야 돼 아 손 더럽다 손 좀 씻고 아까 개구리 만져가지고 손 더럽거든 씻고 깨끗하게 씻고 대체 콩바람 묶고 사이다 타고 아 으 맛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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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장을 약간만 넣자 그냥 된장만 약간 넣고 말자 말자 야 된장만 약간 넣고 말자 그래가 내가 맛보고 뭐라고 그래가 숯불에 바로 얹자가 살살 가위로 잘라먹으면 된다 아입니까 그냥 한장 그냥 먹어보자 뜯어가지고 한장 먹어볼게요 다위로 한번 잘라봐 이제 묻어도 맛있겠네 안 구워도 맛있겠네 예 예 예 예 예 예 Period 씹어넣고 탱글탱글해지세요 석쇠도 큰거거든 다 올라간다 이렇게 굽고 먹습니다 손잡이까지 다 올라왔네 오이씨 소리 굽네 즉같이 즉같이 필요없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찍으면 될 것 같아서 안갖고 왔는데 다 익었지 여름으로 너무 맛있어 쫀득 쫀득해 너무 맛있어 좀 더 굽으면 맛있어 홍가루에 홍가루 간장하고 뭘 탔는지 모르겠는데 싱겁게 타가지고 좀 싱겁다 이게. 껍데기 자체가 싱겁다. 아 밑감만 잘되면 진짜 맛있겠는데. 최고겠는데. 아 바삭일까 맛있다고. 쌀맛부가 바삭일까진 않아. 맛있다. 맛있긴 맛있다. 저같이. 저같이 해야 되구나. 사기. 예. 자안도 없는데. 맛있지로. 저같이 너. 맛있지로. 내꺼는. 맛있지로. 그래 싱겁다 이게. 맛있다. 싱겁다고. 장이 찍으면 되지. 난 싱겁게 좋아하니까. 싱겁게 좋아한다고. 빨리 먹고. 간이 안되니까. 딱 간은 밑감만 잘되면 쓰면 진짜 맛있겠는데. 간장. 무기 같은 거 같고 간장 좀 뿌리지. 좀 먹자. 무기 이거 작은 건 나. 초장이 작지 뭐. 이것도 싱겁는데. 가자. 싱겁어. 아 싱거웠어. 더 잘라. 그렇네. 딱겠네. 딱해. 와. 딱 싱겁는데. 몇 장이 스킨대 이거 거떼기에요? 네. 껍데기 한 장이 얼마였다지예? 어? 금이 없다. 그냥 가면. 말 잘하면 줄 정도다. 다른 거 많이 사면. 다른 거 많이 쓰면. 그냥 김까지 준다고. 줄 정도로 사다. 옹지. 껍데기. 다 사다. 와. 껍데기 이거 장사 한번 해야 되겠네. 이러면. 응? 많이 하잖아. 이게 그 장판. 벽지 자르듯이 쫘악 이렇게 잘린다. 그치. 아니 뭐. 예. 굴이 계속 올라오는데. 많이 삶았나. 쇠국 삶았을끼야. 괜찮네. 괜찮다고. 아이 싱겁는데. 아이 너무 싱겁다. 좀 더 좀 더 많이 있네. 응. 한번 먹어봅시다. 네? 응. 매콤하다고. 응. 맵다. 그거 말고 저. 콩을. 그 콩이. 응. 콩이 맵다. 된장하고 사이다. 고추 같은 거 안 됐습니다. 네. 다 먹으러. 네. 안 먹나 그거? 아니. 묵긴 먹어야 된대. 입대 보면. 대단해. 입대는 못 나가 있노. 그 빨리 버텨먹고 꺼지십쇼. 응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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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으면 방송하면서 저한테 재미도 없습니다 솔직히 빨리 묵고 꺼져주십쇼 어? 빨리? 소통이 안 돼서 소통이 안 돼서 뭐 하는 거? 내놓은 게 거기에서 거기에서 많다 봐봐 햇빛 들은 분 가고 햇빛 들은 분도 아직도 욕하고 있다 음... 들리다니까 빨리다 불이 좀 이래 돼지 껍데기에 콜라겐 들어있고 콜라에 콜라겐 들어있나? 와 해놨고 또 깨우슨 나니더소 하하하하 응 빨리 먹자 또 내 다 먹고 간다 하길라 다 먹고 와도 해 다 먹고 가게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재밌습니다 아까 누구 내 말무라고 해주신 분 응 아 이랄니 맞으러 응 그러니까 빵 일모였구만 내가 사놨고 아니 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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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도 형님이 다 사놨고 음식 많이 옵니다 대는 많이 옵니다 많이 찍지 와 푹푹 찍어 뭐 여기 다 맵다 그래 아 그래 아 아 아 아 아 많이 먹으면 먹겠네 어떻게 질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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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많이 먹네 질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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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돼지 대가리하고 혓바닥하고 그런 거를 같이 섞어가면서 먹어야지 나 나 나 질릴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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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삶았지? 약간 입자니까 한 거 먹고 먹고 한 거 육즙이 딱 또 올라오네 그냥 쫀득쫀득해 한 번 요거 한 번 더 더 물랍니까? 아니다 그냥 그만 먹고 갈비다 조금 더 더이소 유튜브 편집하면 되니까 좀 더 먹고 갈쇼 한 번 더 먹고 갈쇼 그 집 대화 내용도 없고 별로 재미도 없고 형님이 다 먹고 가지 그 있던 산다 요거만 더 먹고 갈쇼 그래 그래 줄쇼 유튜브 홍시가 그래 주는 게 맞겠지 네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손 끝내가면 해야 되나? 한 번 매줄쇼 그래도 또 숟가락은 아니고 아니 숟가락은 아니고 먹고 있습니다 천천히 물라고 천천히 사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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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씩 모으라 그래 내가 그 집이 덜 들엄먹지 덜어물라면 시게 덜어무야 되 맞아 시게 덜어무야 됩니다 아마 아들 내내 또 전화가 산다 데이트 때문에 끝까지 다 먹어줄사 응 그래도 그때 나오는 해 많이 나갔는데 크라우벨 하핳 아가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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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브 묵쇼 아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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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기 물 먹으러 가십시오 낙지 간장 와! 터진다 더 구우면 구울수록 맛있게 맛있겠는데 구우면 먹을 게 없네 존나 컸는데 심히 이만했는데 그게 수식간에 없으시뿌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찌포 구우면 돼 찌포 지금 찌포 있거든예 찌포 구우면 돼지 계속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네 진짜 맛을 좀 알겠네 찌포 갖고 와가지고 소주 한 잔 치실 묻다가 반죽하던가예 저거는 아까봐서 못 먹겠네 찌포 구우면 돼 찌포 구우면 돼 노랄노랄이 완전 잘 견뎌 찌포 구우면 돼 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